항상 이렇게 저희 실리콘밸리 한국인 행사에 이렇게 와주시고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정말 멋진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밍업 차원에서 간단히 이번에 참가를 하시는 연사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리뷰를 하면요. 실리콘밸리 한국인은 2014년 이맘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지난 5년 동안 7번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간단히 한번 돌아보면요. 이게 첫 번째 행사였고요.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와주셨고 저희가 베이예어리어 K그룹하고 같이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창업자라든지 프로페셔널들을 이렇게 모시는 행사로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아서 매년 이렇게 이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2015년이고요. 미미박스의 하영석 대표도 계시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짧게 저희가 한번 이렇게 행사를 가졌던 거고 그리고 이게 2016년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작게 행사를 가졌던 거고요. 2017년의 행사 그리고 2018년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66명의 연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1600명 이상의 청중과 이렇게 함께 나눴고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이렇게 실리콘밸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하면 모셔와서 행사를 하면 매년 과연 모실만한 좋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런 걱정이 완전히 기우였을 만큼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창업가가 21분이 이렇게 해서 오셨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계속 대부분의 회사들이 빠르게 계속 성장을 하고 계시고 수백억 이상의 그런 투자를 받은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밖에 16명의 엔지니어를 비롯한 다양한 이런 실리콘밸리와 이런 미국을 대표하는 이런 테크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그 회사들의 기업 문화와 그분들의 커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연사분들이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지를 간단히 리뷰를 해드리고 첫 번째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오전에 있는 창업가 세션에서는 차영준 오디케이 대표님이 온 디맨드 코리아라는 회사를 처음 보스턴에서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여정으로 이렇게 키워왔고 이제는 미국의 한인 교포분들이 거의 다 아시는 유명한 스타트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브락스라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한국에서 창업을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외국 그런 샌프란시스코의 탭조이에 매각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탭조이에서 일을 하다가 또다시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이창수 올거나이즈 대표가 어디에서 살면 무슨 일을 할까라는 그런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MWC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그런 발표회에서 굉장히 멋진 아바타로 등장을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스페이셜의 이진하 CPU가 어떻게 증강현실이 일터를 바꿔놓을까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500 스타트업의 임정민 대표님이 모더레이터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질문도 받고 이런 디스커션 세션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맛있는 도시락을 이렇게 드신 다음에 오후로 넘어가면 첫 번째 세션은 트렌드 세션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세션에서는 김윤 SKT AI 리서치 센터장님이 인공지능 기반의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의 진화 및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김 센터장님은 미국으로 실리콘밸리를 일찍이 건너가서 공부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창업도 하시고 그리고 미국 회사를 이렇게 스타트업을 맡아서 터너라운드 하는 일을 하신 다음에 그 회사를 애플로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일을 하신 그런 경험까지 해서 본인의 실리콘밸리 경험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김소영 스탠포드 교수님이 실리콘밸리 후드테크 이야기에서 해주실 예정인데 김 교수님은 원래는 음악을 전공을 음악을 공부를 하셨다가 엔지니어가 되셨다가 버클리하고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 음식의 혁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그런 융합형 인재십니다. 그래서 이 후드테크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희상님, 주희상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진가를 거쳐서 지금 페이스북에서 일을 하신 지 4년이 되셨는데요. 페이스북에서 관찰을 하신 실리콘밸리 여성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성들이 리더십과 커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트렌드 세션은 퍼블리의 박소령 대표님이 오셔서 모더레이터로 이 디스커션을 이끌어 주실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커리어 세션입니다. 커리어 세션도 굉장히 흥미로운 분들 세 분이서 이렇게 해주실 예정인데 세계적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고 그리고 올 초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스포티파이의 백원희님이 실제로 스포티파이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유저 리서처로서 어떻게 임팩트를 만들어 내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김동욱 테슬라 엔지니어링 매니저께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동욱님은 토종 한국인으로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애플에서 일을 하시고 지금은 테슬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애플과 테슬라라는 굉장히 개성도 강하고 이런 유명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런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느끼신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요. 박정준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 정준님은 아마존에서 12년간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아마존에서 일을 하시면서 아마존 성장기를 같이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보면서 일을 했다라는 그런 베스트셀러 책을 내셔서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준님이 본인의 아마존에서의 경험과 커리어와 그리고 아마존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마지막 세션은 제가 모더레이터가 돼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0시부터 5시까지 굉장히 이렇게 밀도 있는 흥미로운 분들의 이런 연사분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볼 예정이고요. 첫 번째 연사이신 온디맨드 코리아 차영준 대표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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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